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언급할 신앙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가거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기에 진리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은 추구하지만 정작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찬양은 좋아하지만 신조는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는 가르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삼위일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한국의 수많은 이단사이비 종교가 득세하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면 그 자체로 이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정통교회에 있는데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가르치거나 삼신론으로 믿고 있거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는 진지하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이것을 교회에 요구하셔야 하고 스스로도 공부하고 배울 의지를 가지셔야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만으로는 이런 신앙의 고백 체계들을 알아가는 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또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교단으로 따지자면 교단들마다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이런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앞으로 바른미디어 유튜브 모두를 위한 신학 카테코리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장로교단은 제일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등 장로교단의 신학에 입각한 신앙 고백서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예장 통합의 경우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21세기 상황에 맞는 논의들을 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서들도 있어요. 이걸 공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약해서 예배용으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예장 통합 소속 교회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루터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신경은 당연히 기본이고 아타나시우스 신조,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슈말칼트 신조 등 교단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있죠. 감리교회도 당연히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있고 영국 성공회도 39개 신조 등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점검하시고 소속 교단의 신앙 고백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앙 고백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찬양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취미가 비슷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들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신앙 고백서들을 연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진 거죠. 10년이 넘게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옆에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작업을 역사적 신앙 고백이 도와줄 것이고 성경이 방점을 찍어 줄 것입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